포토리스 스포마 2대1 BJ 제이드롬 누가요? 아이디 뭔데요? 포토리스 BJ 포토리스 BJ도 있어? 어떤 M창 인생인지 봐야겠다 다독의 팬그룹까지 감사합니다 누군데요? 어떤 M창 BJ인데요? 살다 살다 포토리스 BJ는 처음 봤네 BJ 아니 뭔데요? 늙은이에요? 쌍방 가실? 엄청난 놈들 포토리스 BJ도 저는 딱 말할게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랑 클라스가 다릅니다 어디서 비교를 하십니까? 쌍방 가실 걔 아이디부터 완전히 걔 늙은이 씨발 손가락 안 움직이고 포토리스 존나 못하고 에? 딱 사이즈 나옵니다 초보랑 안 합니다 걔 초보 그냥 꺼지세요 씨발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혜 회장님 일단은 제가 인정하는 프로게이머에요 포토리스 프로게이머입니다 이 형님 내가 볼 때는 10년 전에 포토리스로 날아다녔습니다 인정할게요 제가 옛날에 포토리스 랭킹 1위였습니다 남들이 아무도 금메달을 못할 때 저 혼자 우드헌이 중1자리가 포토리스 넘버원 랭킹을 먹고 에? 금메달 따면서 늙은이 새끼들이 저한테 클랭 가입하라고 권유를 존나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묵묵하게 꺼지세요 씨발 걔 늙은이 새끼들 이러면서 저는 진짜 거부를 했죠 존나 차분함이었죠 차가운 도시남자 저 진짜 중1 때 포토리스 존나 잘했습니다 각도 다해오고 아이고 씨발 형님 형님 지혜 형님 제가 낼 테니까 삥 뜯을래요? 우리 2대1로 이분이 지금 깐죽깐죽거리시는데 청견방 갑시다 자기가 2대1로 해준다고 그랬어요 저는 1대1도 가능합니다 근데 자기가 2대1로 한다고 그랬어요? 예 미쳤어요 미치셨어요 우리둘이 호루게이머 클라스 야 근데 포토가 2대1이 돼? 아 되겠다 야 잠시만요 들어가 볼게요 일단 늙은이 아이디보토가 늙은입니다 저 진짜 제 손목 가지고 야 근데 포토가 2대1이래 형님 안녕하세요 야 잠시만요 들어가 볼게요 일단 늙은이 아이디보토가 늙은입니다 저 진짜 제 손목 가지고 야 근데 포토가 2대1 자 일단은 볼게요 잠시만요 아프리카 개인 방송입니다 다소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세요 일단 실수 한번 했습니다 형님 뭔지 아세요? 제가 19금을 걸고 담배를 폈는데 형님은 지금 19금을 안 걸고 제 거를 보고 계세요 일단 첫 번째 실수입니다 시발 아시겠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볼 때는 이영님 나이가 30대를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제 손목 가지고 올게요. 형님 몇 살이십니까? 쌍방관실 형님 몇 살이세요? 형님 자신 있으세요? 형님 일단은 세가리 받겠습니다. 형님 반갑습니다. 포트 중3대 프로게이머 아이디 자기앞수표 기념둥이입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포트 중 옛날부터 하셨으면 자기앞수표 기념하세요? 형님 물어볼게요. 제가 중1대 저희 삼촌이랑 포트리스 길드로 만들었었어요. 그때 제가 근간이었죠. 저 그때 자기앞수표 기념둥이 제 아이디였습니다. 저를 기억하세요? 형님이 좀 유명하신 분이면 저는 아실 텐데요. 이 말? 저를 아세요? 이 스테이션이 100개! 안 돼? 안 돼? 당연히 하죠. 같이 놀아준대? 그럼 이런 차격감 꺼? 어 놀아주는 게 아니라 너 삥 뜯는 거야. 제대로 파악을 하세요. 이거는 같이 형님 너무 좋습니다. 형님 어디로 놀러 갈까요? 이런 게 아니라요. 형님을 그냥 2대1로 다굴빵 치면서 삥 뜯는 겁니다. 아니겠어요? 이 말? 형님 지혜 형님 들어오세요. 저녁에서 삥 뜯읍시다. 100개 감사합니다. 형님. 기부 드릴게요. 모르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알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응 알고 하죠. 형님 족밥이잖아요. 가보자. 포토비제 개발한다. 야 노래부터. 시바 이거 언제쯤 노래예요. 형님. 제가 노래로 한 손 알리켜 드리겠습니다. 그 노래 접으세요. 시바 언제쯤 노래를 들으세요. 노래는 거의 이 정도는 돼야죠. 클라스는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잠시만요. 지금 너무 시바 아직 같은 노래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노래라면 이러면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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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야 기분도다!!! 신문을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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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 뭐지 19금이에요 신문을 보지 신문을 본다구요 대가리가 없으세요? 형님 들어오세요 형님 캠 한번 켜보세요 면상 한번 보냐 내가 안내해드릴려고 그러는데 철구는데 재밌어 할건데 1회 1회인데 철구탈 수 있다고요? 한번 해볼라구요 아 형님 그냥 캠 한번 켜볼라구요 캠 한번 켜볼라구요 캠 한번 켜볼라구요 짬반님 캠 켜보세요 알겠습니다 야야야야 가자 어떤 면상에 나올까요? 알았어 가보자 아니 캠을 켜라구요 가보자가 아니라 자 자 철구님 못한다고 그러길래 2회 1회 2회 1회 한번 해볼라구요 아 한번 20금을 걸어보자 흐하 닮아 세경 cons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최구님을 해주신다 그렇게? 어? 어 최구님 해주신다 그렇게? 어 맞지? pare 해봐 지이익아 하하 죄송합니다 형님 아니 형님 제가 형님의 형님 제가 까문적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의 얼굴 보는 순간 저 지금 쐈습니다 형님 팬티 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저 지금 쐈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형님 갈아입고 왔습니다 형님 안 가볼겠습니다 진짜 전형적인 노가다진 중이죠 여러분 진짜 전형적인 노가다진 중이에요 야 지혜 형님 형님 500개빵하죠 형님 3판 2선 500개빵가요 지혜 형님 2대1인데 지겠어 지발 야 진짜 개쳐바를게요 자기가 2대1로 한다고 그랬어요 스폰빵 몇 개 천 개라고 지발 나 있다 땄어 얘들아 땄어 야 이 시발 야 이 새끼들아 허세촌 잡는다 시발놈들아 2대1 어떻게 지냐 얘들아 나 아까 자기소개 못 들었어요 중3 때 이미 랭킹 1위를 찍고 시발 포스리스를 점령을 했다고요 개새끼들아 퇴가리가 없으세요 와 전형적인 노가다군요 시발 지금 저거 한대 맞으면 진짜 바로 기절각입니다 까불면 안됩니다 형님한테 까불면 안됩니다 형님 선글라스 벗어보세요 형님 초면에 이런 말하기 싫은데요 선글라스 좀 벗어보세요 형님 예 저기 뭐야 제가 예 제가 즐기는 페트리스 예 세계로 예 저랑 동행해주기 알겠지요 페트리스 지금의 페트리스 딱 다 내가 들어오죠 페트리스아이지 아 네 저기 뭐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하 시 자 얘들아 가자 1회 1 500방 3판 2승제 괜찮나요 하하 하하 파이팅 가자 귀여우셔 그냥 정신 못쓰러야겠다 야 형님 캔논 1 랭킹보면 사이즈 나오지 2대1인데 근데 실수가 없지 지혜 형님 들어오세요 아이디 뭔데요 저분 캐논 1 철구님 보세요 뭐야 저거 뭐야 방망과식 냉킨 낮은데 저거 뭐야 야 저 개그 뭐예요 야 저 개그 뭐냐 2대1입니다 네 500개판 가죠 지혜 형님 들어오세요 잠시만요 철구방은 모르겠어요 바디 잡아 내가 잡을게 제가 잡는다 그러세요 늙은이 들어오세요 1위다고 잠시만 보자 3대1 들어왔고 철판 내가 하고싶은데 형님 이걸로 갑시다 들어오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뭐해 이거 뭐해 왜 왜 안들어가 삼강 형님 아 또 지혜 형님이없다 늙은이가 게임하려니까 시발 어 들어왔다 다 들어왔다 바디로 가자 맵은 두 세번째는 맨던전 가고 첫판은 바디가죠 2대1이니까 스카이로 봐요 아 해드릴게요 시발 어쩌면 안죠 스카이 렛런전 갑시다 스카이 렛런전 아 아 아 아 가자 형님 제대로 하세요 가자 야 야 CMR 클라스 1위하면 클라스보다 오케이 오케이 삼장 어디갔어 이 새끼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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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한명없어 없는데 뭐야 어디갔어 뭐야 아 아 뭐야 아 제 실력 한번 보여줘요 아재 형님 제 실력 보세요 아 아 아재한테 제 실력 보여드립니다 일단 간절했네요 야 아 아 이제 바로 제 실력입니다 형님 어떠세요 계좁니까 야 제 실력 비바라고요 오케이 나가자 나가자 이 핑크 chron builder 야 잘해 우리 외지 형님 존나 잘해 B로 가세요 형님 B 1대1대1 랜던전 랜던 쌈바 형님 랜던 갑니다 시작할게요 야 이베린 때 지겠네 나도 실력이 수렴급이고 X됐다 붙어있다 OK 다고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우와 개새끼야 날 왜 때려 다고리가 나 뭐해 개새끼야 와 내가 왜 개새끼야 왜 자꾸 나를 때려 아 뭐야 이거 나 쳐 드세요 개새끼야 아 뭐야 형님 죽이세요 너 형님 맞추세요 이거 맞추세요 두작 가지마라고 이 찰새끼야 두작 가지마세요 오케이 아 아 왜그러세요 형님 우와 잘해 이 새끼 오 다 끝날거 같은데 아 도작하지마 도작하지마 재미없어요 우와 굿나 잘해 두두둘로 맞추어 저거 맞춰 한대만 맞춰 두대만 더블하라고 나 밑에 받았다 때리세요 때럴 더블칼실 못맞추기 더 불쌍 아 왜 주자그래 아 아 죽어진다 아 아 아 어 설마 나한테 왜그러냐고 개새끼들아 나한테 왜그래요 이거 설마 맞추겠냐 아 나 불이야 이거 맞추면 인정한다 이거 못맞혀 각도 다 에이 설마 아니 지랄하게 맞추라 설마 이거 아니 맞추면 천재해 아 이거 못맞혀 아 나 불 빨리 빨리 때리라고 불 닫는다고 에이 설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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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i e e 내가 다판을 만들어, 각도를 만들어 일제히 그러면서 시바 부들부들 중이세요? 뭐가 나 부들부들 중이세요? 야 근데 존나 잘한다 잠시만요 시바 이게 바로 지혜령이니까 나의 프로게이머의 신혁입니다 시발 좋았어 마지막 야 근데 존나 잘하네요 가자 야 슈태가 제발 슈태 슈태 오징어 나쁘지 않고 존댔다 와 형님 도 독사 도 와 개사기 캐릭터 걸렸다 설마 날 먼저 때리는거 아니겠지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설마 한방에 뭐야 이 새끼 미친새끼인거 아이여? 시발 오 우와 시발 뭐야 이거 넘치겠다 내 내 회장님을 때리다니 개생이야 너도라 맞아봐라 오 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시발 끊기려하네 아휴 여불 어 말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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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철구어 철구어 말았다 아 좀 더 아파 뭐해 주작하지 말아구요 어 오 많은거같은데 여기있지 않아요? 어 어디 어디서 샀어 어디있는데? 야 이거 핵이다 이거 말이 돼 야 이거 한번만 진짜 핵이다 야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어떻게 한번만에 맞춰 야 오판삼손 해줘 이거 안 돼 핵이잖아 아 시만 보자 어떻게 하는지 아 시만 아 시만 아 시만 자기가 유리한 맵 했잖아요 형님 그리고 맵을 랜덤으로 가요 솔직히 스카이 각도 다 외우시잖아요 오케이 졌다 쌈대장님 제대로 하세요 지혜 형님 아이템이 없네 랜덤으로 가자 말이 안 되지 랜덤으로 바꾸는 척 가고 아 왜 나가 주현님이 랜덤으로 바꾸면서 가고 오 됐다 이겼다 야 다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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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그렇지 다구빵해 다구려 끝났다 이거 다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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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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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오케이 제발 다구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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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다구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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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3장 아이 너블 바로 하지마 엄마 나를 왜 때려 개새끼야 야이 나를 왜 때리냐구요 최소 어른 무슨 어이야 개새끼야 딘질래요 진짜라요 뭐야 이새끼는 뭐하는거야 어이 아이씨 뭐야 아이 개새끼야 너 때문에 ? 으으으으으으으으앙 오 아이고 다지야 이거 다지 다시 형님 때문에 그러잖아요 아이씨 아니 다시 아니 왜 나를 때려 잘 당겨 씨발잖아 왜 나를 폭행을 하세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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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박선배 으악 아 왜 나를 때려 아 저 앞에거 때려 그렇지 나이샷 으악 오 못 올라간다 아이씨 야 뒷좀 만들어줘 아이씨 아 뭐야 이게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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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만들어 오키다 아이씨 아 아이씨가 아니네 이씨 형님 잘 들이세요 목에 두피에 뒤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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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이 머지 모집니다 이 정도만 맞습니다 오오오 뒤로가 뒤로가 아이씨 개새끼야 자꾸 아이씨 진짜 뒤질라 왜 자꾸 나를 때리세요 왜 자꾸 나를 때리세요 뭔 개소리세요 각도를 맞춰야죠 아 이거 죽으면 너 뒤진다 아이씨 아이씨 또 뒤졌잖아요 이거 내가 유리해 그렇지 내가 유리해 이거 내가 질 수 없어 에이 설마 에이 뭐야 이거 에이 설마 에이 아 시발 이거 맞춰면 하느님 예수님 부들게 오 하느님 예수님 하느님 예수님 형님이 다 망치는 거 아닙니까 신기를 하셔가지고 아 손님 인정하세요 뭐라고 하자 아 시발 말이 안 돼 아 저 새끼들 족같이 못하는 새끼 저 새끼들 족같이 못하는 새끼예요 아 들어와 개새끼가 너 때려줬는데요 한판 형님 아 들어와 존나 억이 없네 아 난 가만히 있었는데 나를 때렸잖아요 한판입니다 저랑 포트판 다 있을래요 어 너나 있으세요 지발 관전하세요 뭐 포트판을 다 있을래요 관전 관전 아 나 챙기나가겠어 형님 관전으로 상방이오님 관전으로요 가자 아 나 시발 정의우면 갑니다 대리하세요 아 나 가만히 있었는데 저 뭐야 아 들어오지 말라고 아이디 중인 블랙핸드 아이디 알고 있으니까 아 들어오지마 여러분들 출참 한 번씩 좀 찍어주세요 아 목이 존나 많네 아 나 존나 어이없어 야 만약에 팀결 안했으면 우리 아이였어 단판 단판 가져 단판 자 인정할 거 인정하세요 티비를 안이었으면 가까워가지고 저희가 이겼습니다 자 가까워가지고 저희가 이겼어 아 근데 침칠때렸어 이겼다 진짜 예비해 하세요 저희 구역은 왜 저희 구역 야 이 개새끼야 시발 오 시발 할만했어요 개새끼 따라한다 따라한다 아 시발 아 시발 아 시발 지나라라세요 아 뭐야 아 지나라지 마세요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너 진짜 뒤져봐라 말았다 아 뭐야 오 시바 뒤발로 걸어왔네 말았다 이거 말았다 아 시바 뭐야 맞으세요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어 그렇죠 개 늙은이 새끼 조르니까 좋죠 조르니까 지금 너 더블 맞고 디디세요 더블 맞으시고 지저봐 아 한 대 맞았어요 어 어 아 시바 더블인가 나이소 나이스! 아! 씨발! 좋겠다 어어! 야 봐줘 후퍼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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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옥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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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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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돼? 펴시타 탄다.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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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왔어... 아 나 때리지마 제발 다구리 가자 다구리 가야돼 아 씨XX 됐어 야 앞에 나야 앞에 나야 아 좋았어 돈이 좋았어 앞에 나야 앞에 나야 오 좋아 분이 좋아 분이 좋아 가난 나와 가난 나와 분이 좋아 야 좀 떨어지세요 형님 내가 한 마리 끝날 것 같은데 이거 뒤에 마지막에 오케이 아 나 잘못됐다 너무 세게 들었다 씨X 미안 형님 미안합니다 아우 더블더블 형님 제발 지혜 회장님 제발 제발 이거져 시XX 이거져 시XX 지혜 회장님 지혜 회장님만 믿겠습니다 맞았다 아이가 백기길 잡아보자 도대다 설마 이거 더 맞춰나? 설마 팀점 제발 오오오오오오ㅓ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민뚜 오오오오오 비 너는 나에게 누가 좀 말라 나야 어 뭐야atch 와아!! 존나 터와! 형님 더블 말았다 이거 형님! 나갔다!!! 형님 갔다왔나 갔다왔나 나 안죽어 나 안죽어 와 더블이다 이거 한 번을 실수를 안해 이거 아니 이거 핵인거 같은데 한 번은 실수를 안해 오 설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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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로 가 야 나 때리지마 나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실드라고? 파이팅 실드 나잇어? 아하하하 나잇 어 뭐야 왜 맞어 아하 아하 씨바 뭐야 설마 진짜 집으로서는 맞을 것 같아 와 씨X 뭐야 이 새끼 와 저게 안 받아요 이봐 1. 2. 3. 3. 4. 5. 5. 5. 5. 5. 5. 5. 5. 5. 10. 10. 11. 11. 12. 12. 12. 13. 15. 16. 어 된다 와 지마 클라스톱이다 제대로 하세요 아 다굴빵이 나와야 돼 다굴빵 제발 다굴빵 아 저거 진짜 한 번에 실수를 안해 존나 멀리 있더라도 저거 내가 더 해볼 것 같은데요 다굴빵 제발 다굴빵 아아아아아아 다굴빵 와 야 저거 아닌데 다굴빵 이거 다 쳐도 돼요 다굴빵달 다고리들어가 나 이거 다 맞춤대 다 맞추는데 어떻게 해 이거 아 설마 아 이거 다 핵이다 이거 말이 안 돼 야 이게 말이 돼? 한 번만 더 때려 말이 되냐고 더블 더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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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내가 이겼다 이거 이겼어 이겼어 이거 이겼어 야 다 맞춰 동탱이 얼마나 때리기 힘든데 백자 설마 이거 핵이야 백자 맞추잖아 이거 핵이에요 와 아 야 이거 맞춤면 핵이야 이거 이거 맞춤면 핵이야 어 그래 이거 드디어 시바 나머지 떨어지는 일 진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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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설마 에이 정확하게 맞추면 핵이 정확하게 맞추면 핵입니다 정확하게 맞추면 야이 말이 돼 각도 이거 말이 돼? 선 사시라고 제발 끝내아야이거 으아아아아아아아악 더블없지 더블없어 더블없어 할만해 와아! 와! 와악! 와악! 네네네네네 네네네네들 다음에 이렇게 아 으 으 정단이니아! 멀라봄까 멀라봄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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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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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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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1? 어 다리 떼네 3대1은 무리 쓰긴 한데 어 다리 떼네 하 하하하 어 다리 떼네 그래! 3대1 해보자! 그래! 1000개! 1000개! 아! 3대1은! 그래! 민희씨야! 야! 진짜 우하 quack 2대1 blocking 총에 속여 우리, 공과 마이크 1대2 2대1 1대2 자 주자 지형님 4대2, 4대2 가능 4대1에서 쳐라 4대2 주셔라 4대2 지형님 마지막으로 하자 4대1에서 쳐라 얘들아 4대2 도체층 3대1한테 153천개 얘들아 4대2 콜 얘들아 4대2 갈까? 콜 4대2 갑시다 3대1 3대1이라고 저번에는 땀만 과시 아 4대2 꺼져 안 돼 아 4대2에 4대2에 야야야 여기서 포트 잘하는 사람 나 진짜 포트 못한다 저 아재 바로 노가다 근육 물론 물살로 만든다 물살로 만든다 아 진짜 장난 말고 저 아재 백립발전은 괜찮아요 아 진짜 포트 잘하는 사람 백립발전이나 아 진짜 스카이 주청이나 아 제대로 된 사람 포지님 구발 꺼지 뭐 박훈장 꺼지 아 철구님 하고싶다고 나 개잘아 너 가자 야 너 진짜 잘해 드림 말고 진짜로 상대 바꿔요 아니야 내가 집에 오면 타내야지 어 어때 내가 집에 타내야지니까 아 그거 안 받으면 돼 너 믿는다 아이디 뭔데 너 들어와라 어 포토비제이 나오구요 어 어 너 꺼져 개새끼야 너 꺼져 너 꺼지대요 바로 개인 꺼지대요 포트리트 비제이네 어 비새끼도 안다 베령님 저 아재 허접인가요 저 갑시다 아 저 지금 4대2라 도통하던데 자 철구님 갑시다 4대2 좋다 자 철구님 어 형님 저 아재 초보인가요 형님 어 초보래 비제이끼리 포토비제이 회기 오케이 좋아 오케이 철개 샀어 다른 포토비제이 사면 야 우리 포토비스는 간신같은 애가 없어 그쵸 지금 남아있는 우리 포토비스 사람은 간신이 없어 괜찮아 야 설마 간신없겠죠 기 шт이소 지혜 으와 숙상 으와 터키 위험다 위험다 자 우리 지시자원님 감사합니다 쌍방울과 농사진대 위험다 시원 흑자 하나 드리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이거 진짜 않고 집해도 됩니다 알겠지? 취업 감사합니다 알멋게 수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목소리에서 너 믿는다 가자 다 알지 몰라 야 진짜 얘가 된다 3판 2선 중요하다 레스비 들어와보세요 형님 철구 들어와봐봐 레스비 레스비 재급번지 보자 시발 들어와봐 레스비 금관 금관이야 시발 금관이야 시발 금관이에요 레스비 금관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유명한 분이 다 외우게 다 외우게 다 기세요 다 기세요 다 기세요 다 기세요 다 기세요 도와주세요 야 레스비 옛날에 옛날에 형님 저 중1시절 때 형님 다 포토했죠 형님 나라 하지만 10년 전 10년 전에 하셨죠 10년 전에 하셨죠 10년 전에 하셨죠 뭐야 찾았어요 뭐야 찾았어요 뭐야 찾았어요 뭐야 찾았어요 뭐 하셨어 형님 형님 한 명 팀 누구세요 야 내가 마지막에 너는 빠져 네가 뭔데 책임을 한 대 먹어 무한 더블 배치 그런 것도 있어 그런 거 안 되지 너 잘 안해 시발 핵이었네 오케이 오케이 그거 금지시킬게 시발 오케이 인정 저렇게 잘 안해 저렇게 잘하는 새끼다 오케이 좋았어 그러니까 네 발만 쓰게 해야돼 더블 레스비가 어떤 사람이 내가 13살 때 내가 중1 때 레스비가 맹킹 1등이었어요 레스비는 내가 이렇게 우르르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랭킹 1위 아아아아아 깜빡이 좀 키고 캠을 키세요 씨발 봉지 진짜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포터리스 진짜 레전드 사람 많을 때 그때 랭킹 1위였어요 씨발 존나 유명했어요 4대2 환리 로맨 정하고 구합시다. 너는 좀 싸다 쳐라 이 허줌새끼야. 너 나라도 들어봐. 나라 동메다 이 개새끼가. 동메다 이 개새끼가. 동메다 이 개새끼가. 동메다 이 개새끼가. 아가리 털고 있어. 왜 안들어 와. 춤쟈나? 아. 아 쌍방이 스펀해지는 사람이 있나. 어 그런가. 야 벨리 하면 진짜로. 벨리는 진짜 아무나 못해. 진짜로 빨리 끝나요. 4불반. 4불반 개꿀. 실력 검증 1대1. 오케이. 형님. 형님. 실력 검증 좀 하게. 둘이 1대1 해보세요. 벨리에서 1대1. 실력 검증 들어갑니다. 벨리. 실력 검증. 자 둘이. 메스빈 대. 저 아라를 터는 씨벌리언. 자 둘이 1대1 갑니다. 자. 메스빈. 철력 검증 들어갑니다. 터보 화력이. 터보 화력이. 뭐에요? 하력이. 터보. 오. 터보. 터보. 터보 화력이. 터보 화력이 뭐에요? 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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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자 얼마나 잘 Madها 볼게요. 잠깐만요 아 둘이 더 빠르네. 뭐 이런 것도 했었어? 뭐야? 오. eseX 다 개발렁 말아 이끼보세요. 오! 날아 이 새끼 보세요 오! 뭐야 야 잠시만요 야 수분 고집 야 날아가 잘해 날아 수분 오 가만 들어야 아 몰라 몰라 야 이거 술 탈었다고 김태기 용댕 김공준입니다 자 올라가서 각도 만들어요 각도 만듭니다 각도 만들어요 승인발 각도 만들어요 오 오 이 정도는 안되죠 야 근데 아재가 더 잘하긴 한다 아재였으면 바로 끝났어 맞죠 형님들 인정? 아재였으면 끝났어 오 설마 자 내 틈이 크라서 보여주나요 우와 실력 검증 완료 실력 검증 완료 실력 검증 완료 실력 검증 완료 오 여기서 설마 동메달에 아 동메달 아직 안되죠 동메달 역시 계급발이 있습니다 계급발이 있어요 괜히 금공안에 오 설마 이거 맞추면 어 그냥 발에 이걸 맞추면 진짜 시발 이거는 포터리스 시발 운영자죠 에이 이거 맞추면 오 동메달 아 왜 아까 또 오 꾸덕에 들어갔네요 자 오 더블 더블 묻지마 더블 묻지마 더블 묻지마 더블이에요 자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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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나요 맞춰나요 오케이 으오오오 맞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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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요 맞다 각도 제대로 잤어요 이거 한방에 안 끝나요 절대 자 둘 다 어 근데 한방에 이거 잘 들어가면요 오씨 더블 안다요 더블 묻지마 더블 묻지마 더블 묻지마 더블 야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잴에円 아아아아아아 실력건증완료 씨발 레스피 개쩌없어 자 실력건증완료 자 자 자 실력건증완료 자 오 안되지 안되지 자랑이 납니다 각도 다 맞춰요 자리 좋아요 우와 뭐긋나서 맞춰야됩니다 레스피는 맞춰야돼요 과연 실력 바람 많이 기울었거든요 아 오 더블이에요 더블이에요 맞추면 개꿀 맞추면 실력인증 자 아재형님이 더 잘하긴 합니다 자 여기서 설마 더블 오 오 설마 설마 끝난가요 이야아아아아악 역시 레스피 이야아아악 아직까지 모른다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네 역시 레스피이에요 역시 레스피이에요 자 오 이야아아아아악 실력건증완료 둘다 좋나 다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